우와 스톤인지에 왔습니다. 너무 멋있다. 생각만큼 규모가 안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와서 보니까 꽤 커요. 무슨 돌? 쌓은 석거리 바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발굽, 그 다음에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 돌이 또 똑같은 형태입니다. 안쪽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슈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두 격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슬로토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개가 예전에는 올라가 있었다고 세워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워져 있다고 왜 주장했을까요? 바로 요거는 하주식 제품이에요. 시스템 기준으로 하고 보니까 돌이 누워져 있는데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름이 슬로토스톤입니다. 왜 슬로토까? 슬로토 뭐죠? 슬로토. 도살.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먹으려면 돼지로 아유 징그럽다 징그럽다. 도살입니다. 처음에 눕혀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 도살이 불구수는 맞고. 그리고 뭔가 동물이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도살이 됐거든요. 이름을 처음에 붙였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도살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축을 중심으로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바로 요거에요. 바로 요거에요. 헤어가 많이 됐죠. 헤어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슨서클이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블루스톤이 요렇게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고 이제 얼토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재단석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고 형태 바로 요거에요. 오우.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거 봐. 이렇게 만지셔도 돼요. 아니야 너무 비싸 그러게. 그러게 너무 비싸. 하세요. 한국어도 써있어. 처음엔 뒤에 도착했어요. 비 엄청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오니까 해가 땀. 짠. 아이고 물론 구름 끼고 흐리긴 했지만 그래도 비 안 오는결이야. 그리고 바람 엄청 많이 불어. 나도 슬그러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오우. 오우. 너무 신기하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큰데? 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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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준이 되는 그 돌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보인다는 것인가봐요. 멋있어! 다 멋있어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